합성 사진 음란물, 디페이크 성범죄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광주에서 올해 상반기 이와 관련한 여학생들의 신고가 잇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피해 신고를 대수롭지 않게 대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가해 학생과 분리조차 안 됐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오히려 가해 학생을 감싸면서 유아무야 끝나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에서야 서울대와 이나대 등 가짜 사진 음란물 범죄가 확산하자 교육청이 이제서야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하다고 꼬집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도 큰 범죄를 인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가해자들이 이 같은 범죄를 심각한 범죄가 아닌 단순한 놀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도 큰 범죄를 인식하지 않고 처벌도 미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반포하는 행위,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고요. 언론이 서울대와 이나대에서 발생한 DPF 문제를 제기하고 이게 전국 일선 학교의 강범위하게 퍼져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나서야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 가짜 사진 음란물 범죄 피해자들의 호소에 좀 더 일찍 귀의를 기울였다면 피해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손한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강주 MBC 뉴스 김영상입니다.